서울은 비가 와, 홍콩은? 홍콩은 날아갈 듯한 아침 찍고 또 바로 보냈네 40년 후에도 이럴까? 20년 전이었다면 이랬을걸? 이 사진 좀 보내주세요 스마트폰이세요? 반지의 재훈 절대 안 빠지는 반지 오늘 저녁은 홍콩의 특별 딤섬 디저트는 천일 기념 케이크 어때? 홍콩도 축하하네 천일을 기념하며 감동을 찍고 감동을 나눈다 삼성 스마트카메라 콩콩 콩콩 지화 听